안녕하세요 버그 저는 pH1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콘서트가 딱 이제 3일 남아서 학추를 달리고 있습니다 집돌이다 보니까 영감은 TV나 영화 원래는 넷플릭스도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막 팟캐스트 이런 것도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팟캐스트 들으면서 많은 지식도 얻어보고 그런 데서 또 영감 온 거거든요 콘서트 준비 기간에는 합주 그리고 다이어트, PT, 러닝머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단독 콘서트고요 룸메이트 서치라고 저의 집돌이 성향을 함께 해줄 그런 룸메이트를 찾는 그런 콘서트입니다 뚱뚱뚱뚱뚱 딱 뚱대로 몸을 비다리고 있는 즉돼 아직도 Now I'm still 징크스는 아닌데 공연마다 저를 불안하게 하는 딱 한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사 숙지예요 제가 틀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걱정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어요 그러면서 더 긴장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최대한 열심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 홀리를 데리고 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강아지 구경하러 갔다가 그 조그만 애를 이렇게 안았는데 내 품에서 약간 눈물 흘리고 있었어 그래서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데려오기로 했지 멜론 차트 1위 한다면 롤렉스를 하나 선물해주는 거 괜찮아?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류 또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맨 처음에 돈 벌었을 때 쇼미 끝나고 부모님 두 분 드리려고 놀랐어요 두 개를 한 번에 샀어 그때 아마 제일 큰 지출이 아니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제 처음에 롤메이트 스타트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호환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딱 듣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컨셉이요? 그냥 막 집어 나온 스타일 일단 후드는 늘 착용하는 아이템이고요 편하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지인데 너무 후슬근한가요? 흠 흠 흠 흠 흠 저를 현재 믿어주고 싫고 싶은时 흠 흠 흠 진짜 손으로 갈 뻔해, 지금 너무 많아 I wanna know why you like me 제일 큰 감정은 떨림, 긴장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오로지 제 음악을 좋아하시고 들어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준비한 걸 얼마나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떨림도 있어요 전혀 긴장 안 했다,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글쎄요, 그냥 딴 거 떠나서 제가 무대 위에서 즐겁게 놀고 하면 보시는 분들도 되게 즐거우실 거 같아요 내가uras을 물고 있어요 너의 elemental 정상적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운도해서 난 lucky 나는 لا, parental, 아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게 나는 안 Clan Clan 너는 뭐하는 거 flush compartir 나는 그냥 더 잘 어울리는 게 내담이 나는 내 부동이와 나는 내 부동이와 나는 내 부동이와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